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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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그 당시 중심지 이 아가야 땅의 중심지인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요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요. 지도의 위쪽 부분을 마게도니아라고 하고 이 지도의 밑쪽 이 아래 부분을 아가야 지역 이라고 합니다. 뒤에 마게도니아 아님 아가야 이 아라는 것이 붙은 것이 바로 지명 이름.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할 때 그 도 처럼 이 지명 이름입니다. 행정관할구역 이름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이 지도를 이야기하면 아시아라고 하죠. 아시아. 우리는 아시아하면 지금 이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을 아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아시아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아테네가 있는 아가야 땅 맞은편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아 지역을 넘어가면 비시디아,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이렇게 또 행정구역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그 한밤중에 배를 타고 피신합니다. 피신해서 돌아온 곳이 들어간 곳이 아덴이죠. 아덴에서 보금을 전합니다. 아덴에서 보금을 전하는데 아덴 어떠합니까? 아테네죠. 현대의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바로 철학의 중심지죠. 그곳에서 보금을 전합니다. 보금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서 보니까는 당대의 대표적인 철학자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철학, 학파 두 그룹이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그룹이 있고 스토아 학파라는 그룹이 이 아테네에 상주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서로 견징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금을 어디에서 전할까?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는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아폴론 신전 밑에 있는 큰 광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즘 이야기로 하면 당시 법정이고 재판소였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광장입니다. 열린 공간이죠. 그 광장에 가서 보니까는 이 두 그룹의 철학, 학파 그룹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의 신전을 쭉 둘러보니까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러한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보금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금을 증거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상의 말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보금을 증거하게 됩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야 다소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마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율법에도 능통했지만 그리스 철학에도 굉장히 능통했던 것을 우리는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피크로스 학파의 철학에도 능통했고 스토이구 학파의 철학에도 스토아 학파의 철학에도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잠깐 철학 이야기를 하죠. 에피크로스 학파는 어떠한 사람인가? 흔히 우리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울 때 에피크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에피크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학파가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와 정반대인 금욕주의다 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들의 철학의 출발점은 틀립니다.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스토아 학파는 또 무엇을 추구하냐면 인간의 금욕에서 그 철학을 시작을 해나갑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추구하는 모양과 추구하는 것은 틀리지만 나중에 보면 내용은 같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크로스 학파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인간은 그 미를 추구해야 된다.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쾌락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이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의 선을 이야기합니다. 즉, 개인의 쾌락주의에서 출발해서 공동의 쾌락을 위해서 금욕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스토아 학파는 그 정반대입니다. 개인의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함께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금욕을 해야 된다. 그러한 금욕을 통해서 모두가 원하는 행복을 이룰 수 있다. 그러한 철학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어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적인 그러한 냄새도, 그러한 학풍도 드러나고요. 또 스토아 학파적인 학풍도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학파의 사람들,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변진가들이고 대단한 철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보금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합니까? 세상적인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보금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의 소생이다. 그를 심입어 살며 기둥하며 있는이라. 28절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 당시 이 철학자들이 흔히 이용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식구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경구를 이용해서 보금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보금을 증거하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과연 보금 증거하는 것이 실패했을까요? 17장 33절 34절을 보시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그 철학자들 가운데서 떠남에 어떻게 됩니까? 34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하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금을 전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의 그리스 정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힘들어하며 이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왔을까요?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3절 34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그때는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심이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테네에서의 자기의 전도활동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전도했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보금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회당에 들어가서도 보금을 전하지만은 그 회당에서 보금을 전하기보다는 1대1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금을 전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보금을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평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했듯이 그 유대인의 추방령이 내립니다. 49년에 글라우디오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립니다. 즉 로마 안에 있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반목과 선동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선동의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게 되죠. 그곳에서 추방당향에 갖고 온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있다.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그곳에서 로마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로마를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를 근거지로 삼으며 필레폰네소스 반도 일대에 복음을 증거하며 전동활동을 합니다.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우리 고린도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어떠한 서신서들을 쓰게 되냐면 바로 대살로니카 전서와 대살로니카 후서를 써서 올려보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살로니카 전서는 이 바울의 초기 문서이고 대살로니카 후서는 아주 오래 후의 문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성경을 읽어가시고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는 바로 이 동시에, 51년 초에 사도 바울의 대살로니카 전서를 써서 보내고 대살로니카 후서를 써서 보냈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와 대살로니카 후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썼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대살로니카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디모델을 통해, 신라를 통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대살로니카 지역에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튼튼히 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곳에서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은 이 총독이 바뀌자마자 또 선동을 해서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야는 아주 간판을 하죠. 이것은 유대인, 종교적인 내부의 문제다 하며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게 됩니다. 1년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2차 전도여행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갱그리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항구도시죠. 갱그리아로 내려와서 에베소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에서 서운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밀었다라고,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성전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레위지파입니다. 그런데요, 레위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싶어, 헌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레위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내가 일정기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바로 나실인의 헌신입니다. 물론 삼손처럼 평생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 이 나실인의 서원은 레위지파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이 서원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고 보여주는 것이, 기간이 다 끝나고 서원 지킨 것이 끝나고 나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던 것,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머리를 깎게 되는 거죠. 머리를 깎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들 브리스릴라와 아굴라를 머물게 하고 자신은 다시 배를 타고 가이샤라로 갔다가 교회의 안부, 즉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둘러보고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흉년 때문에, 가뭄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져 있는 상태이죠. 그 교회의 안부를 묻고 2차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 바로 복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순종하고 따를 때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산 가운데서는 어떠신지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출발하시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계신지요? 한번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써서 올려보냈던 대살로니까 전 후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